1. 강화 자 이제 양 팀의 3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붓하게 또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 앞에서요 자 뛰어넘고 가르샤입니다 1. 클랜턴과 가르샤 첫번째 득점이에요 헤인즈 10점 심스 12점 포스트 매니저가 가르샤 가르샤 선수가 후반전 들어와서 힘이 많이 충전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덕에서 외곽 돌려주다가요 빠른 패스 이어서 돌려드렸어 반칙입니다 브락샷 차재영 선수의 탄력을 알아줘야죠 일단은 삼성에서 SK 공격을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느리그림 나오죠 네 페인지가 떠올랐고 그 앞을 차재영과 또 가르샤가 함께 떠봤는데요 일단 자유투를 내줬습니다 일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헤인지 선수는 오늘 계속해서 두 개 중에 하나씩은 놓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오늘 조금 헤인지 선수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네 자 열득점을 하고 있지만 자 두 번째 들어가면서 30대 29가 됐고 김선형이 없는 SK 자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3코트는 주희정과 이현석 박승리 체인지 최두경이고요 다시 가르시아 이 과정에서 흩쓸이 울렸습니다 반칙 가르시아 선수가 저 외곽도 하나 터져주고 저런 것도 헤인지 선수를 압도해주면은 네 서울삼성 게임은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고 전반에 이 리드가 지금 한 점의 리드를 가고 있는데 여기서 첫 상성이 달아나야 돼요 그래야 SK가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근데 아마 조금 골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저것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자 느린 그림 나오죠 네 지금은 뭐냐면 최두경 선수가 브락샷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몸이 중심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점프가 많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을 또 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세부경 아 그러나 봉은 살짝 미끄러졌고 번전해봤지만 공은 주의정에게 갑니다 멀리 봐줬습니다 멈춰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는 과정 그거는 복잡했고 결국 SK10입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의욕은 지금 충만한데 그렇죠 김두길 선수가 또 최두경 선수 수비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손에 맞고 공이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차재영 자 차재영 선수 전반에 13점 제공권까지도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개인 수다른 점 기록 중인 차재영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득점인데 인정석 선수가 좀 득점 가세가 되어줘야 되네요 뚫어졌는데요 다시 터너봅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가르시아 쪽으로 한번 봐줬으면 어떠냐 하는 건데 시야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자 3코스터를 엘리욱더운쿨 시작을 했던 서울 삼성인데 기태가 조금은 좀 두침해진 듯한 인상이고요 그렇죠 SK 역시 헤이즈의 자유투 득점 한 점 밖에 3코스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시 공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공이 흘러나왔습니다 공 따내군요 서울 삼성 가르시아가 달립니다 빠른 패드 이어서 차재영 선수 냈고요 특점 성공 차재영 선수의 아주 컨디션이 오늘 좋아요 네 저것을 타이밍을 한 박자 늦췄던 건데 네 그리고 골로 연결을 해주네요 네 자 SK로 선수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더 넣어봐야 되겠는데요 최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들어가서 최부경 선수가 네 김준일 선수로 요리를 해주네요 네 네 오늘 15득점째 차재영이었고요 다시 김준일에게 연결 반칙입니다 네 잘 터 얻어놨어요 자 자 전간전 이후에 후반전 시작도 약간은 좀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왜냐하면 헤인즈 선수가 매크었을 때 김서정 선수가 있을 때는 득점이 좀 만들어서 가는데 네 결국은 주희정 선수가 지금 게임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득점을 해줄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거야 지금 네 네 박상호 선수도 그래도 1대1 처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품이지 않으니까 SK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우 제퍼슨 선수가 지금 또 염탐인 거예요 지금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네 제퍼슨 선수 뭐 오늘 저렇게 아주 모비스를 또 격침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제퍼슨이 더 지금 날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3-2 지역방어예요 네 자 자 저 들어오는 공을 스틸을 노려야 되거든요 네 쉽게 어디든지 공을 좀 투입할 수가 없게 만든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인사이드에 공이 투입됐을 때는 어려워요 저렇게 미드라인에 그렇죠 드러면 슈팅을 허용하는 거니까 가르치아 선수가 쏠 때에는 중심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리바운드가 반응이 있는 헤이즈. 빠르게 앞으로 전달. 규정 넘겨졌고 다시 김민수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김민수 선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좀 주어봤을 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또 중력을 맞췄다는 것. 34 대 34. 자 이 몸싸움이 또 골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쪽 선수인데. 김민수 선수가 이 높이에서는 압도적으로 봐야 돼요. 탄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공권에서 또 우위를 점하고 가는 거죠. 지금 에스케이가. 여러 가지 또 짚어볼 점이 많은 경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다시 3쿼터 34 대 34 동점이 됐고. 어쨌거나 지금 1위하고 10위의 대전인데. 그런 만큼 서울 삼성이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어쨌거나 리드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었지만. 에스케이는 그만큼 득점의 어려움을 겪고 가는 오늘 게임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른에서 또 그렇다면 양 팀에서는 또 어떤 점을 또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될지.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면 서울 삼성은 이 가호수 득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자 서울 삼성이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8원패 기간 동안 득점도 하위권으로 터져 있고 실점 가장 많고요. 야투 허용률도 높고 실책 역시 3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득점은 8번째 8위를 하고 있고 실점은 10개 팀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야투 허용률을 3번째로 많이 내준다는 거예요. 수비가 느슨화되는 거죠. 실책은 10개 팀 중에서 3번째로 많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삼성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만큼 가르시아 선수가 이 포스트에서 압도적으로 승장에 비해서는 너무 지금 압도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더욱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또 그런 뭐 포스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삼성이고 SK가 또 여러 가지를 또 말해봐야 되는데 아 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부럽게 만들면 안 되는데 네. 이 송대림 씨랑 또 김소은 씨 우리 결혼했을 후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또 그 가상 부부가 키스파임에서 또 이렇게 관중들을 또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혼란스럽게 만들죠.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 또 이벤트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좋은 모습을 이렇게 최익관에 와서 게임을 관전하고 네. 체육이도 하고 춤도 같이 치고 그렇죠. 네.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자 이제 3쿼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옆으로 빼줬고요. 차전 이 중간에서 다시 김준일에게 김준일 들어가는 와중에 미스. 아 역시 김준일 선수는 아주 스피트는 굉장히 이제 압권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 뭐 김준일 선수. 김준일만 또 볼 수만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서울 3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조영 선수와 더불어서 오늘 두 선수가 2점을.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아 그렇지 않았어. 김준일 선수였습니다. 수희정 오른쪽으로 박승민. 네. 왜냐하면 지금도 헤인드 쪽으론 지금 공격 유도를 해 봤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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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못했다는 거. 이제. 다시 박승민가 비추어졌고요. 네. 네. 플라트 슛을 두 선수가 다 같이 해 봤지만. 아 저거는 센스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르시아 선수가 열심히 달려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았고 그러기 때문에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내놓은 또 그런 행운을 누렸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스 받았던 가르시아의 가장 어느 팀에 또 한대골 미스터디 치고 들어왔고요. 한치까지 얻어냅니다. 자 가르시아 선수가 3쿼터부터 좀 깨어날 조짐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이제 사람을 붙여놓고 하는 능력이 오르는 뭔가 이 자기 템포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자 자유팀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른 패스 박슨이에게. 자 계속해서 또 지옥방어죠 지금. SK는 결국은 이 지역방어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외관으로서 빛나갔고 그러나 김민수가 잡아 냈습니다. 아유! 글쎄 이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스 서울 삼성. 자 이제 속공을 해줘야 되는데 4대2 아웃넛만. 많이 따라서 올패스 그리고 까르시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저런 정도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 어려움.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거 안 들어가는 것도 장군 범군이네요. 그렇네요. 자 이번에 김준일인데요. 김준일 김준일은 특점 성공입니다. 넉정차. 자 SK도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헤이즈 선수가 지금 웬만해서는 저런 거 안 놓치는데. 그렇죠. 에드북 4점으로 이제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3-2 다시 지역방어. 오른쪽 다시 질러줬고요. 헤이즈가 잡았습니다. 김민수에게. 베이스라인 따로 점프. 리바운스 이호현입니다. 빠르게 골트를 넘어왔고요. 직접 올라갔고. 득점은 아 실패입니다. 아이고. 저런. 그리고 헤이즈가 가볍게 득점. 자 이 좋은 찬스는 저렇게 날려버리네요. 자 이호현 선수 미래를 보고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를 한 건데. 저런 거 이제 만약에 못 넣어주면 패드를 실망했죠. 조금 더 그런 더 값진 시간들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박재현 돌아가자 않습니다. 훨씬 더 인격인데 빗나가고만 하네요. 수희의자 오해가 됐어. 공정대방도 박승민. 자 다시 시간을 벌고 있는 서울 SK. 동점 내지는 역전의 기회. 멀리 봐줬고 박승민 던집니다. 아하 오바. 네. 아 이게. 자 김준일 이호현에게 이호현 모르케트. 이어서 팀장님. 득점인장 상대방 측까지. 자 이호현 선수 이 전 패스비스로 만회하는 아주 멋있는 아주 좋은 패스 마지막 하나 선보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뭐 속공 상황이었고 김준일 선수가 이호현에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패스를 또 보여줬죠. 그렇죠. 이 노르 백팩스를 아주 멋지게 하나 실책을 만회하는 그 패스를 어시스트를 하나 선보였다고 볼 수 있네요. 저런 면에서 일단은 뭐 좋은 또 원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이 금방 확 튀어나는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의 미래를 보고 이제 트레이드를 라이언스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서울 삼성은 미래를 보고. 자 김준일이 추가 자율 수트 성공시키면서 41대 36이 됐습니다. 에이제 점프터스. 네 들어갑니다. 저렇게 지금 패스 두 번의 저렇게 미들 샷을 내주는 수기가 안 되는 거죠. 슈팅을 주지 않아야 돼요. 지금 저런 포스터에서는. 자 이시준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이정석 또 들어갔습니다. 가르시아 다시 외곽에 서 있는데요. 김준일. 외곽에서 선진은 가르시아. 다 나갑니다. 좀 더 자신 있어야 되는데 외곽에 나가면은. 좀 쭈물쭈물하는 면이 느껴지거든요. 위정 이현석에게 줍니다. 다시 빠른 패스트 골 밑까지 이어졌어요. 김민수 관측 얻어냅니다. 이 서울 삼성의 수비를 상대로 좀 여러 가지로 좀 공격 패턴을 찾아보려 하고 있는 SK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김준일 선수가 결국은 이제 파울을 못 견뎌요. 지금 파울 트러블에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김준일 선수가 뭐 벤치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서울 삼성이고요. 결국 이제 지역 방어에서 대인 방어로 바꾸는 건데 그만큼 지역 방어에서 움직이는 공격수들을 수비를 노리는 이 패스키를 짜르고 들어가는 수빈. 이제 이렇게 때문에 지역 방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이 맨투맨 대인 방어로 지금 서울 삼성이 바꾸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굉장히 또 볼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지역 방어에서 맨투맨 방어를 이제 바꿔가는 거. 자 사실 권영우 선수가 코트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주희정 선수를 불러들이고 있는 SK입니다. 자 주도권은 어쨌거나 지금 3쿼터가 끝나는 1분 50초 전까지 계속해서 삼성이 쥐구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스포아의 리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오늘 서울 삼성은 이 8연패의 물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첫 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찔러졌고요. 가르시아 가르시아입니다. 골 밑에 스포아의 샤이도 붙잡고. 네 거의 뭐 버저비퍼에 가까울 수 있는데. 아 이게. 그리고 빠른 패스 헤인즈에게 왔고요. 반칙입니다. 자유투 얻어내고 있는 애론 헤인즈입니다. 지금 파울이 아니다. 손을 들고 서있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가르시아 선수가 샷클라를 거의 다 소모를 하면서. 저거를 왼손 훅샷으로 지금 얹어놨어요. 예 그리고 이어서 헤인즈 선수의 수비 장면이었는데요. 자 집게음은 이제 억울할 만도 해요. 사실은 볼만을 쳤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것이. 네 가르시아 선수가 억울할 수 있네요. 네. 파울은. 네 이번 제퍼슨의 표정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제퍼슨 선수는 결국 SK에 이제 또 리익. 헤인즈 선수의 아마 그런 저것을 보러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발목 부상을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김선영 선수의 표정까지 함께 보셨고요. 43 대 42가 됐습니다. 한 점차. 이정석의 외곽에 파. 첫 번째. 주장 갑니다. 이정석의 파. 파. 슈팅이 좋은 이정석 선수인데 오늘 다시 첫 번째 포문이에요. 오해. 자 이렇게 되면 아쓰아쓰한 상황에서 또 외곽이 터져지고 있는 서울삼성 이고요. 자 공을 지켜냅니다. 뺏어내고 있는 이동준. 자 신첵하지 말아야 돼요. 네. 자 조금은 템포를 죽여붓고 있는 서울삼성인데요. 차근차근. 자 스포아링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은 완전 오름세로 할 수 있어요. 네. 가르치아 보너스에서 단치 걷어냅니다. 걷어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것도 오버헤드샷보다는 지금 혹사수로 왼쪽으로 바꿔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보너스샷까지 얻어낼 수 있었대는 거죠. 자 이 부분 허리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었어요. 자 뭔가 좀 더필을 해보고 있는 가르치아였고요. 자 이제 가르치아가 이 자유투가 부정확화되는 것이 걸림돌인데 일단 첫 번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렇게 그다지 뭐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지는 못했던 클랜턴 선수의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르치아가 좀 이 점프력이나 신장 응용을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46 대 42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딱 하나는 넣어주네요. 그리고 이제 3쿼터는 40여초 남아있는 상황 47 대 42가 됐습니다. 에런 헤인즈 박승류에게 박승류 골 밑까지 왔지만 다시 넘겨줍니다. 이현석의 선수입니다. 깨끗하게 통과합니다. 석 점프 47 대 45 네 지금은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서 반대쪽을 윗사이드에서 깊숙하게 줄여가지고 완전 오픈 찬스를 저렇게 만들어주는 슈기는 마감스럽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10여 축을 담지 않았고요. 두 점 차 두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갔지만 지금 이 마지막에 이 슈팅을 허용한 거 이 점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